더하면서 이제 170... 아! 높습니다 높게 쭉쭉 갑니다 담장! 가운데 담장을 때립니다! 홈런이에요 넘어가는 나지완의 썰라운런 전광판을 때리는 큼지막한 나지완의 시즌 17호 스코어 6대2 지금 뭐 우리 몬스터를 완전히 넘겨가지고 큰 업레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석점차도 힘겨운 도전이 되는데 그 기하 쪽으로 이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쉐기를 박는 건물입니다 뚝 솟아있는 녹색 벽을 훌쩍 넘기면서 전광판을 때렸습니다 바깥쪽 낮은 공을 터진다고 좀 가운데로 몰리네 이 나지완이 좋을 때 보면은 저렇게 좀 가볍게 치면은 차량이 좋은 타워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본명은 그래도 많이 좋아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하면서 미리 치워서 넘기기도 하고 약간의 힘이 없었을 때 상대한 성이 없었을 때 지금 멍청이 될 때 이렇게 이 시즌 2 시즌 3